좀 어떠셨어요? 조금 연습을 하기는 했는데 4일은 했는데 정수보다는 평소보다 좀 적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슈베르트도 보시고 월강은 좀 벼락치게 해서 끝까지 보기는 했어요 여기 끝까지 간신히 봤는데 되게 어설프게 보고 슈베르트는 많이는 못하고 여기까지 했는데 엉망이에요 아직 왼손 트리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슈베르트는 빨리 보고 아 그럴까요? 슈베르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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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다 슈베르트는 슈베르트 슈베르트 이게 더 나아질 것 같아 오늘 생각을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? 이거 되네요 이거 쉽게 되네요 그쵸 그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 번만 다시 가볼까요? 여기만? 가볼까요? 어? 손번호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? 아 어떻게 가는 거예요? 저는 이거 봐가면 힘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1,2,4는 혹시 바꿀 수 있나요? 그 다음에 1,3 시원 편해요 아 네 좋아요 그리고 아 여기 손번호가 양손 다 이렇게 가셨던 것 같은데 1,2 정도는 바꾸시는 거를 면타 칠 때 손번호를 바꾸는 게 좋아요 이게 속도가 나중에 더 빨라졌을 때 엄지가 좀 이렇게 피로해질 수 있거든요? 아 아니면 3까지 쓰실 수 있어요?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3까지 쓰게요 우나코다를 쓰시는 거는 피아니시모 때문에 좀 소리를 다르게 하고 싶어서 아 얘랑 얘랑 얘는 대조적으로 네 근데 지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그럼 조금 빼고 갔어요 왜냐면은 얘가 진짜 문제이긴 해서 여기를 릴렉스를 혹시 조금 의식하세요? 릴렉스 안 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해도 조금 어려워요 해는 그냥 언젠간 되겠지 그리고 여기도 너무 쏟아져요 저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쏟아지면 안 되긴 한데 너무 느려지는 것도 원치 않아서 약간 호흡을 이건 박자 제가 안쓰는 거예요 아 진짜 지금 좋아요 아 지금 좋아요 네네네 저는 여기까지 뭔가 보이스가 다르긴 한데 뭔가 여기까지 하나라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들어서 여기서 끊어지지 않고 들어서는 이게 싫으신 거죠? 네 여기서 끊어지고 가는 것보다는 뭔가 다 이어져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일단 박자는 안쓰셔도 되고 소리가 줄어드는 것 정도는 하셔야지 그거랑 그거랑 줄이는 것 정도로만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릴렉스를 돼 상태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아 힘드세요? 아직 언제까지 되겠지 한번 해볼까요? 왼손만 감을게요 지금도 이렇게 힘을 좀 잔뜩 주고 오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풀려 있어야 돼요 여기가 그렇죠 약간 트리를 항상 이렇게 만드는 느낌을 하셔야 돼요 그 이상으로 뭔가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균형을 못 잡아요 제 손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올리죠 힘 빼고 여기 힘을 덮으셔야 돼요 아주 어쨌든 저거는 그러면 좀 더 해보시는 걸로 네 일단 저는 사실 초반에 앞에 볼 때는 페달 빼고 좀 정박이 가는 걸 아 페달 빼고 네네네 요런 데 있죠 만약에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 최대한 루버터보다는 악상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곡이 어쨌든 낭만시대 슈베르트지만 고전의 느낌이 좀 많아요 슈베르트는 그래서 너무 루버터를 많이 쓰지 않고 가는 것도 저는 좀 더 이렇게 느낌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너무 많이 몰아지거나 그런 거를 최대한 제안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좀 정박으로 페달 없이 정확하게 치는 걸 연습해 주시면 좋고 네네네 메트롬 틀어놓고 하셔도 좋고 네네네 아중을 위해서 다시 잡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정박으로 네 이거를 여러 개를 치는 걸 봤는데 알프레드 프렌델? 그 할아버지가 치는 느낌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완성을 하고 싶어요 저도 한번 그런 거 들어볼게요 네 나중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멀강을 좀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네네네 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42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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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주만에 또 이렇게 부분부분 아직 조금 답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다 답이 없어요 지금 그래도 내성을 저번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려고는 노력은 했어요 아 들렸어요? 부분부분 설명을 드리면 요런데가 너무 또 길지는 않았고 지금은 조금 첫 음만 긴 것 보다 첫 음만 긴 것 보다 점점 서서히 아까는 얘랑 얘가 너무 길게 저는 좀 느꼈어가지고 살짝 느껴질 수 있어서 여처둠하고 여처둠만 조금만 더 좋지 않을까? 저번에도 너무 짧다고 하셔서 특별히 길게 아 그래요? 적당히 아 맞아요 맞아요 멜로디가 어쩔 땐 달라 좀 랜덤이죠 아직 네네네 이거를 저는 박자를 느끼면 민첩하게 이런 느낌 멜로디 부분에서는 좀 더 여기서 쫙 남아나는 정도로 끊어서 준비를 하셔도 되니까 너무 이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가시면은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준비가 충분히 안 됐을 때 이 부분이 좀 멜로디 부분이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음에서 생각하신 것 보다도 보시면 제가 얼른 이걸 좀 올려서 동작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왼손이 이게 두 번 나오잖아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줄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이게 묵직하게 나와야 된다고 해서 근데 저번에 이게 묵직하게 나와야 된다고 해서 일부러 더 안줄래 아 그러면 분위기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너무 고지곳다 여러분 근데 적당히가 아주 어렵죠 맞아요 이게 딱 뭔가 제가 정답 정답인 소리를 정답이 없는 거죠 맞아요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렇죠 이게 더 좋아요 아 좋아 이 정도 세게 여기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좀 더 저는 선율의 느낌이에요 여기는 박자도 거의 똑같잖아요 다 두 박 간격이고 멜로디도 단순한 표현인데 저걸로 표현을 해야 돼서 되게 뭔가 고세하는 느낌도 들고 혼자 되게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 보다 고통에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음이 반복될 때 그렇죠 고통이 심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 근데 여기서 이게 또 약간 좌절, 자부작이 약간 후기 이런 게 좀 느껴지고 근데 여기서 다시 희망을 좀 차지한 느낌 이거 결심한 느낌 분노에 차는 분노에 차는 이게 약간 수긍을 하는 운명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분노에 차는 근데 그걸 이제 속으로 삭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다른 피아니스트들 거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줄이더라구요 근데 그냥 저는 뭔가 더 분노에 차는 느낌이 들어서 세게 췄어요 좋아요 우선은 말씀하신 거랑 저도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내 손을 내 손을 여기서 좀 더 키워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C 두 번 반복될 때 뭔가 이렇게 엮여진다 보니 근데 그냥 이거 살짝 조금 차 네 그죠 여기서 좀 더 줄여주시고 한 번 더 줄여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더 되게 이게 진짜 많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좀 전체적으로 과장에서 친 것 같아요 네 좀 뭔가 여기서 확장이 되고 줄고 또 줄었다가 근데 저도 그런 걸로 의도는 했어요 아, 의도 안 하셨죠? 전달이 안 되실 분인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악상으로 조금 더 표현을 해보는 걸로 하고 네 여기서 박자는 조금 있을까요? 아래 그래서 여기 세 개의 진행이 이렇게 세 개의 진행이 이렇게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유롭게 나서서 가는 거예요 여기도 혹시 이어서 가려고 하세요?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직 저는 좀 악상이 아 줄어들 걸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안 줄고 여기도 뭔가 줄어드는 시작처럼 안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되게 줄여요 안 긴 이 부분은 줄여주셔야 되고 점점 더 가서 안녕하세요 더 가서 그리고 여기도 잘 들어보시면 또 이 동의에서 주 골파나 또 여기까지 그래서 내성의 역할이 중간중간에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걸 신경 써주시면 훨씬 더 악상 조절하기 편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여기 넘어갈 때 너무 빠졌어요 너무 그냥 이렇게 받아가면 이런 느낌처럼 일부러 더 아 더 이걸 만들어줄려고 근데 얘가 더 주가 돼서 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더 구분할 수 네 네 저도 너무 티가 안 날까 봐 제가 다시 해볼게요 네네 좋아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? 그냥 거기 그려져 있는 아 그려져 있는 대로 그렇죠 그렇죠 악보상에 딱 그렇게 그려져 있어서 저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이어서 가기 보다는 얘는 얘 거라고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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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옆어 옆어 가다가 제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울퉁불퉁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앞에 보다는 나오긴 나오는데 쭉쭉 이렇게 제가 밀고 가는 것이 너무 중간에 나뉘지 않게 너무 좋겠는데 그건 조금 손에 붙어요 이 부분에서 완전 몰아쳐서 원래는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피아노를 쓴게 음노를 터트려다가 이렇게 차는 느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 저는 죽여서 참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표현이 되려면 앞에서 좀 더 가요 그 다음에? 보고 계세요 네 이제서야 급하게 봤어요 아 그러면 좀 더 여기도 손에 붙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꾸준히 예를 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왼손보다는 오고 이러면 퍼지더라도 왼손도 나오ผม 그 다음에 여기가 지속음이 있긴 있어요 이란 같이 살려주시면 됩니다 5강 또 금방 마무리 되실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다음 강좌 받아보시면 되겠죠? 수고하셨어요.